질렀어 앨범 이후로 다시 컴백하는 앨범 사킹 현장에 와있습니다 나무로 히더 이번 저희 컨셉이 저희 로봇 Kinda 그런 컨셉입니다 나르키 소스 기대해주세요 너들 겨눠지 눈에 띄니까 더 예뻐지지마 야야야야야 널 풀때마다 불안해 미칠 것만 같아 넌 너무 날고 너만 보고 너만 갈고파 달콤함에 벌떡같이 더 미기 전에 예뻐지지마 지금도 넌 충분해 더 예뻐지지마 네 안녕하세요 SF9 효영입니다 지금은 스무살이의 돼지 된 지 얼마 안 돼 햇병아리 찬이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네요 아직 그 느낌이 부족해 저한테 다 배워야 돼요 인생을 배워야 돼 인생을 배워야 돼 인생을 배워야 돼 인생을 배워야 돼 찬이가 촬영하는 거 정말 응원 열심히 했어 하하하 요새 진짜 열심히 잘했어 찬이 하는 거 진짜 영원 열심히 했어 그치? 하하하 이렇게 멤버들도 응원해준답니다 하하하 재훈아 하하하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 우리 이렇게 마사지를 하하하 재훈아 너한테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마워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3 2, 4 3 3 4 6 6 3 4 5 5 5 6 5 5 5 5 6 5 5 5 5 6 6 5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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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6 6 6 6 6 5 6 5 6 6 6 6 7 7 7 7 7 7 7 8 9 9 9 9 9 9 10 9 9 10 10 9 10 10 10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